어? 오빠들 지금 어디가? 와! 김유정이다. 우리처럼 아이돌 탄생에 도움을 주는 마이돌 앤젤스 역할로 출연한다는 유정이. 공주님 모시듯 유정을 엄호하는 오빠들. 아이돌 안하고 경호 안 할 거야? 아, 유정이 완전 부러워.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둘 다 예쁘지? 세월이 더 남은 것 같아요. 지금 생머리요? 생머리요? 아, 진짜? 왜 나오지? 반짝거리지? 뭔가 반짝거리지? 유정이 개인 촬영이 끝나고 드디어 오빠들이랑 촬영을 시작했는데. 오마이갓, 저게 뭐야? 손 왜 잡아? 유정이 개 탔다. 좋겠다. 유정아,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. 파이트데이요. 하나, 둘, 셋. 먼저 집어. 유정아 선택하는 거야. 세 명만 선택해 주면 돼. 유정이 왜 그릇이야? 유정아, 유정아. 유정아, 유정아. 앤 오빠, 그게 그렇게 좋아요? 유아 소프가 됐어. 재현 오빠도 배신이야. 유정아, 마지막 한 명이야. 잘 선택해. 유정아, 따라해. 이거 밖에 없다. 기니 세 명의로 도착해? 프라이바. 둘, 둘, 셋. 우루, 넌, 둘, 셋. 이, 둘, 셋. 넌, 둘, 셋, 셋, 넌, 넌. contents? 나는одар till now. 나 누구 중이야? 다 맞았다. 琥 둘. 신 팀. 하나만 한번? 우리 같은데, Fin team? oppos away before. 네, 오빠도 오늘 즐깨 뮤비 촬영을 같이 했는데요. 앞으로도 대박이 나시길 바라고요. 우리도 꼭 좋은 노래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홋나는 audience. 후. 오빠들, 여배우 유정이랑 인증샷 찍으니까 좋아? 좋냐구!